이 새끼야 신아 너 각오됐어? 너무 긴장되는데 형 위험할 수도 있고 저쪽 쪽수가 많아 몇이나 돼요? 너 안 내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 이놈이 몇이나 되냐고 우린 둘이잖아 나 갈게 형 빨리 저 문 열리면 끝이야 저 문 열고 들어가면 네 이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고? 고고고 고고고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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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지 않게 잘 넣어요 네? 응 잘 넣으라고 와 강이 우리 아지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무단으로 전거하고 이거 전쟁이야 저기 쪽수가 너무 많아 쪽수 딱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 난 내키잖아 지금 내려가 아니야 빨리 가자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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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우리는 지금 노출상태라고 됐어 형 쟤 쟤 어오 애들 나오기 시작했잖아 꼴때 벌 들어오는 중 원래 안 들어오실까 야 쓰리리 장면 들어가자 이제 야 가자 여기 잘 봐야 된다 벌 들어오나 알았어요 우리 벌 들어오지면 죽는거지 괜찮아 된장이 있으니까 형 날려버려 그냥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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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도 등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쏘는게 맞는거죠? 쪼그로 쏴 이쪽으로 와 이거 텐트 무너지면 우린 죽는거요 쟤네가 지금 총으로 쏘니깐 어디서 공격하는지 모르고 안나오는거야 못나와 열어 어디서 공격하신거죠? 와 벌 떨어진거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언제 죽여? 이렇게 해서 언제 죽여? 좀 이따 하이라이트가 있어 나발정 잡았다 요 녀석 하나는 살려 다리만 맞춰봐 왜? 형 이제 안 맞았지? 몇 마리 생포해야지 벌레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형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아 갔다 올게 나는 벌에 하도 많이 쏘여봐서 괜찮아 얼굴 쏘인거야 지금? 난 많이 쏘 형 가자 형 쏘이거든 된장은 발라라주라 알겠어요 두 번에 원수 아 됐다 아 왜 도망가 본인이 쏴놓고 도망가다니 판 챙겨서 하러 온거야 애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강이 우리 골라명이 얼굴을 쏴? 아 내가 벌에 쏘였었나보다 벌에 쏘여는 얼굴이지 내가 원수를 갚아줘 우리 골라명이 원수야 야 그게 100발 나간거야 아 거짓말 진짐? 응 떨어졌라 이번에 제발 좀 그냥 어적 떨어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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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 하지겁다 이제 이제 남아있는것들 내가 이제 진짜 좋은거야 너 진짜 얼마나 좋은건데 이거 그냥 가져가서 먹으면 되잖아 이거 후렴팬 살짝 꺼서 먹으면 돼 벌써 알갓네 이런거 있지 완전 고단백 저기 있네 쳐다보고 있네 깜짝 놀랐어 자 오늘 우리 아지트를 공격했던 말벌들을 처치했습니다 스페셜 툰하러 갈래? 피시방 스페셜 툰 너무 옛날거 아니야? 배그하러 갈래? 자 오늘 말벌 퇴치 지대로